안녕하세요. 핵시클럽두지니 트레이너 최혜태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동작은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 운동들을 베스트3 뽑아서 알려드릴건데요. 첫번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컵프레이징이라고 하는 운동이고 컵프레이징의 능력을 설명해드리면 이 상태에서 다리나 어깨너비는 걸 벌려주시구요. 무게중심 잡기가 힘드시면 어떤 손잡이나 그런 지지할 수 있는 걸 잡으셔서 상체를 지지하셔도 되세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발끝을 세워서 쭉 끝으로 올렸다가 땅에다 내려놨고 발끝을 세워서 쭉 끝으로 올려서 땅에다 내려놨고 이거를 구간에서 반복을 하시면 되세요.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 강화 운동이에요.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혈액을 공급하는 데에 많은 기여도를 하고 있는 그런 근육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게 되면은 종아리 근육이 발가락으로 혈액순환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르실 수 있구요. 주의하실 점은 카프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발끝을 세우셔서 쭉 가시는 건 좋은데 발가락 끝을 너무 세우려고 과도하게 세우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이렇게 되다가 발이 이렇게 꺾여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발끝에 너무 과도하게 힘을 주려고 그러면은 발목이나 발가락 끝에 자국이 너무 무리하게 가기 때문에 약간 부산을 좀 초래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주의상 참고하셔서 서프레이즈를 하면 좋을 것 같구요. 이거는 참고로 앉아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앉아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예시로 한 번 열 번 좀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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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하셔서 카프레이즈 한 번 따라해보시면 갈게요. 그 다음 동작은 원래는 브릿지 자세를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원래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를 겨냥한 동작 중에 하나에요. 이 상태에서 등을 대고 손바닥을 지지하는 상태로 놓으시구요. 발바닥을 지지해주시고 어 다리를 한쪽 다리를 위로 위 천장 방향으로 쭉 펴주세요. 그 상태에서 지지하고 있는 쪽 다리에 엉덩이랑 허벅지 고각을 유지해주신 상태로 그대로 위로 쭉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내외로 위로 쭉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네 요거를 구간에서 반복을 하시면 되세요. 월내고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를 변형했기 때문에 엉덩이나 허벅지 같은 데 코어 같은 데 활용도 좋고 하체를 좀 위주로 쓰다보니까 하체 순환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월내고 브릿지의 효과를 알고 계셔서 운동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구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원래도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다리를 쭉 뻗으신 상태로 그대로 골반이나 엉덩이 이루어져서 올리시는 건 맞는데 올리실 때가 또 골반이나 엉덩이를 너무 꽉끗이 과도하게 위로 올려버리면 골반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쭉 올리면 되는데 여기서 너무 많은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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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반동을 쓰거나 그러면 골반이나 엉덩이나 펜츄링 같은 데 부담이 가시니까 그 점은 꼭 주의하셔서 원래도 브릿지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구요. 제가 참고해서 10번 정도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1 시작 1 2 3 1 1 2 3 이렇게 하셔서 원래 브릿지 한번 따라해 보시러 갈게요. 그 다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전심 털기 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자세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전심 털기 같은 경우에는 등을 데리고 진을 누르시고 다리랑 손도 마찬가지로 손도 마찬가지로 손도 밖을 위로 올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고각 배의 힘을 유지해 주신 상태로 그대로 사지 팔이랑 다리를 그대로 이렇게 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털어주세요. 동작은 굉장히 간단하죠. 동작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한의관 쪽이나 의약 쪽에서도 혈액순환 운동으로 가장 추천을 많이 하는 운동이 하나로 입증이 되었구요. 그 다음 번에는 사지화 전신을 쓰다보니까 혈액을 좀 더 활동적으로 만들어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많이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시로 10초 정도 한 번 보여드릴게요. 올리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섯 아홉 여섯 오케이 네 이렇게 하셔서 전신 털기 한 번 따라해보시고 갈게요. Creep 넆 우리 Wire hem 여러분들 이렇게 ழ 수 일 ba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